연예인도 못 써줘요. 매니저 붙으면 바로 못 써줘요. 근데 태어났더니 매니저가 몇이 붙었죠? 그럼 쭉 가요. 지금 클 때까지 이 팀이. 나를 돌봐주는 전문 매니저 팀이 있는 거예요.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. 우리 땐 팀이 없어요. 방치죠. 뭐라고 했다 괜히 욕먹고 그러죠. 지금은 다 나중심으로 맞춰주는 매니저들이 어려서부터 쭉 같이 움직여 준 거예요. 그래서 놀이터 가면 부모가 누가 따라와요. 우리끼리 놀아야죠. 그 안에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했겠죠. 사회성도 기르고 지금은 놀이터 가도 부모 한둘에 딱 끼고 놀잖아요. 혼자 사고 안 나게 다 막아줘요. 경호팀, 매니저팀 막 총 다 동원해가지고 붙어서 움직여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해서 막 초 준 것도 또 학교도 문제가 부모가 안 나서게 뭐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대학 보내기도 힘든 구조로 가면 더 부모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 그 매니저들의 경호와 보호를 다 받고 자랐다가 케어를 받다가 딱 대학 들어가니까 부모가 선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져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나왔으면 책임져야죠. 요즘 애들 이러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갑자기 매니저들이 이번에 소속사에서 너한테 매니저 안 붙이기로 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. 어 그럼 갑자기 내가 다 하라고요. 그동안 하던 모르는 거를. 나왔으면 책임지셔야죠.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 팀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줬는데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 누구라도 못 견딜걸요. 우리가 그러면 케어를 안 받아서 그렇지. 받았으면 일단 사람이 그 안에서 누리게 되고 못 써지는 게 나오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케어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. 금쪽으로 길러줬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동안 해줬으면 계속 해줘라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건을 덜 갖춘 사람들이 좀 더 뭔가 현실에 더 각성하고 자기 정신 차리고 자기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고 계속 이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계속 서비스가 끊어지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라도 그렇게 그렇게 해주다가 안 해주면요.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서도 지금 막 다 끔찍하게 지금 받드는 거 아니에요. 걔들 중심으로 맞춰주고.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안 한다고 해도 문제고. 온 나라가 그러고 있는데 문화가. 여기서 내가 너 안 해줄래 그러면 얘만 또 차별받는 게 되죠. 딴집은 다 그렇게 해주는데 나만 안 해준다 그러면.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각성해서 될 일도 아니고. 전체가 다 같이 뭔가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.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온 거라 어렵지 않을까요. 그런데 문제는 문제점은 좀 생각해 보면요. 저도 제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케어를 받는데. 이런 관심과 케어가 끊어지면 못 견딜 거고. 그래서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요. 거기에. 내 삶의 계기 기본이 된 거죠. 방법은 있습니다. 이걸 AI가 해줘야 됩니다. AI한테 넘겨야 됩니다. AI가 제가 보면요. 이게 앞으로 되게 맞는 키가 되지 않을까. 우리나라 출산율 적잖아요.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도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. 한 명 한 명이요. AI를 잘 다룸으로써. AI로 일당 100으로 일을 처리해내는 역량을 갖춘 수밖에 없지 않나요. 이걸 적극적으로 초긍정으로 활용하려는. 우리 아이언맨의 자비스 서비스 있잖아요. 다 얘기해 주잖아요. 지금 뭐가 어쩌고. 비서 필요 없어요. 누구 만날 때마다요. 만약에 카메라만 달고 있으면.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이 누구고. 어디고. 다 검색할걸요. 이런 대접 받다가 못 받으면 미치죠.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. 온 가족이 동원해서 나를 케어해 주다가. 야 이제 대학 갔으니까 니 알아서 살아. 이게 우리 때랑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.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. 갑자기 세상에 나를 AI도 안 주고. 황무지로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. 핸드폰도 안 주고 AI도 안 주고. 막 던져버린 거예요. 컨셉을 NPC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NPC죠. 네. 그러니까 그 게임 안에 있는. 그냥 배경에 있는. 늘 있는 존재. 그러니까 지들이 NPC 당해봐야 되는데. 네. 부모들이 막 우리의 기운일까 봐 그냥. 그러니까 끔찍이 대하니까. 주변 애들을 자기 인생의 들러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. NPC 원래 괜히 공격해 보고 그래요. 게임하다가. 지나간 애들이요. 그 플레이어 아닌 사람들. 그렇죠. 뭘 구해라 자꾸. 뭘 구해와라. 막 이게. 그럼 그쪽은 플레이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꿈에 나온 사람들이 NPC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. 우리는 실체지만. 꿈에 나온 애들은 다. 그냥 엑스트라잖아요. 그러니까 이 게임상에 그냥 등장한 애들.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. 그러니까 지나간 애들 괜히 때려보고 그러잖아요.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보면. 애들은 안 죽거든요. 그냥 때리면. 저도 NPC로 볼 수도 있죠. 그냥 유튜브 열면 항상 고전 얘기하는 AI 아니에요. 깨어나시고요. 모른다 하시고요. 근데 앞으로 MZ세대나 마음에 안 드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알파세대나. 어차피 뭐. 걔들이 역사를 주도할 거예요. 앞으로 맡겨야 돼요.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. 그 사람들한테 도움될 만한. 사고를 넓혀줄. 하늘이 필요한 재능은 어떻게든 시켜요. 지금 애들이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. 그게 필요한 재능이라서 그래요. 다음 세대에. 지금 우리보다 AI 갖고 놀고 하는 건 더 잘할 거예요. 걔들한테 어떻게든 영성 지능의 중요성만 알리면 돼요. 그러면 그래야 이 두 개가 만나야지. 재밌어지거든요. 앞으로 결국 인류는 AI 갖고 놀겠죠. 다. 지금 확당 작업들도 다 AI가요. 어마어마하게 대체해주고 있어요. 썸네일까지 다 만들어져요. 딱 아이디어 주면. 이제 더 발전하면. 아이디어만 주면. 막 이제 꿈처럼. 무슨 꿈 하면. 나는 모르지만. 건물이 착 나오잖아요. AI는 진짜 꿈 이상으로 이제 이걸 해 주잖아요. 지금. 이게 지금 이 정도인데.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. 미래 인류는요. 거기에 지금 우리 애들은 되게 거기에 맞춰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대신에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점을 좀. 근데 AI만 잘 다루면 뭐 할 거냐. 인성을 갖춰야지.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당이 결국. 학당을 또 하늘이 또 준비해 놨잖아요. 이게 망할한 법이 없는 거죠. 근데 당장에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. 너무 이게 인성 교육이 안 됐으니까. 또 인류 역사상. 영적인 게 가장 정리 잘 돼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세대 아닌가요. 어렸을 때부터. 그건 좀 복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점에서. 그럼 이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는 세대잖아요. 게임하다가. 용어 비결 보는 세대. 이거 이게. 그러니까. 활용만 잘하면 엄청난 세대입니다. 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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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